자 그러면 한글 윈도우즈 10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부팅 시간을 단축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키포인트 인데요 패스트 스타트업 이라고 하는 빠른 시작 켜기를 통해서 종료 후 pc 를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패스트 스타트업 이라고 하는 요 기능 잘 알아두시구요 윈도우 10 에서 나오는 기능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두번째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자동 설치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기존의 윈도우 7 이나 xp 에서는 윈도우를 설치한 다음에는 하드웨어들을 각각을 인식해 주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똑같이 pmp 가 적용이 되죠 그런데 드라이버를 인식을 못하고 드라이버를 일일이 다 설치를 해줘야지만 장치들이 동작을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만 되면 윈도우 10 에서는 자동으로 알아서 다 인식하고 설치가 된다 라는 거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직접 설치를 안해 보셨으면 한번 설치 한번 해보세요 정말 편리하게 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는 편리한 기능의 창이 있는데요 창을 화면 모서리 또는 가장자리로 끌어서 창을 자동으로 정렬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뒤에 가서 다음 슬라이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창을 화면의 가장자리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또는 모서리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창의 크기가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바뀐다 라는 얘기입니다 창의 크기가 바뀐다 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에어로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에어로 흔들기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재밌는 기능입니다 창의 제목 표시줄을 제목 표시줄을 잡고 창이 여러 개가 띄었을 때 예를 들면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인터넷 이런 창들이 여러 개가 화면에 실행되어 있을 때 이때 이 제목 표시줄을 잡고 막 이렇게 흔들면 흔들면 창들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최소화가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최소화 단추를 누르지 않더라도 한번 잡고 흔들면 최소화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는 편리해진 에어로 피크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에어로 피크는 뭐냐면 작업 표시줄에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가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올려놓으면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그렇게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여기에 있는 창의 화면에 모서리가 자동으로 정렬된다라는 거 에어로 흔들기라든가 에어로 피크 이게 무슨 말인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는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점형 멀티태스킹은 뭘 말하는 거냐면 먼저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건 다중작업을 말하는 거에요 다중작업 이 다중작업이 뭘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글도 쓰다가 다시 파워포인트 쓰다가 엑셀 쓰다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다중작업이죠 이 작업을 그런데 운영체제가 CPU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? 미리 선점한다는 얘기에요 운영체제가 CPU를 제어를 해서 각각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내가 작업할 수 있게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게 통제해서 바로 진행하게 하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CPU를 선점한다 라고 해서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이해 되셨나요? 이건 잘 알아주세요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 당연히 윈도우는 모두 다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윈도우 XP나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자동으로 감지해서 드라이버도 같이 새롭게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까 여기에 있는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한다라는 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윈도우즈의 특징이라는 것 윈도우 10 뿐만 아니라 윈도우 7이나 XP에도 그 특징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윈도우 10의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창이 떴다고 하죠 이렇게 창이 있을 때 이 창이 이 창을 가지고 이쪽 끝에다가 가져가거나 또는 오른쪽 끝으로 가져가게 되면 화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창의 크기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요 창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죠 또는 이 창을 여기 모서리 왼쪽 모서리 이 끝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 끝으로 가게 되면 전체 화면 크기로 변경이 돼요 이해되셨나요? 이렇게 창을 자동으로 조절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피크라고 하는 건 아까 여기 있는 작업 필수질에 내가 여기 있는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가 뭐라고 했습니까? 에어로피크다 라고 하는 거 같이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NTFS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 NTFS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파일의 폴더와 권한 그리고 암호 설정 그리고 디스크 할당 및 압축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건 FH32보다 보완성이나 안정성이나 속도면에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FH32는 뭐예요? 보완성이나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FH32는 어떤 점에서 좋냐면 이 FH32는 호환성에서는 호환성에서는 누구보다 좋다? 어떠한 파일 시스템보다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호환성 호환성이 좋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좋은데 반대로 NTFS 같은 경우는 뭐예요? 호환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호환성이 좋은 거는 FH32고 근데 FH32는 보완성과 안정성도 떨어지지만 대용량성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대용량성 대용량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대용량성 그래서 사실은 FH32를 쓰지 않고 NTFS를 쓰는 이유 중에 여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USB에다가 우리가 4기가 이상에 넘는 파일을 복사하려고 하면 복사가 안 된다고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? 바로 FH32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의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FH32라고 하는 말은 파일 올로케이션 테이블이라는 것의 줄임말이고요 이 말은 파일의 위치 정보를 기록해 놓는 곳이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용량성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용량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NTFS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쓰는 거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보완성과 안정성 때문에 바로 NTFS 파일 시스템을 쓴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NTFS를 쓰느냐 이러한 폴더의 권한이나 파일의 권한이나 암호화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음은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한다라고 했어요 제한된 계정 같은 경우는 유저라든가 또는 게스트라고 하는 계정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드미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관리자 계정이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서버에서 쓰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수의 컴퓨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대규모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상으로 분산된 여러 자원을 중앙의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? 액티브 디렉토리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최대 볼륨 크기는 256TB이며 파일의 크기는 볼륨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400메가 이하에서는 사용한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400메가보다 작은 것들은 디스크들이 뭐가 있어요? 바로 플로피 디스크가 있겠죠 플로피 디스크 같은 경우는 1.43메가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이 플로피 디스크는 당연히 NTFS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NTFS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거 이 위에 있는 이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들이고요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NTFS의 파일 이름 지정 규칙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NTFS 뿐만 아니라 Windows의 파일 이름 지정하는 규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파일의 이름은 확장자를 포함해서 몇 자까지? 255자까지 파일이나 디렉터리를 255자까지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나 디렉터리는 대소문자는 유지는 하지만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파일이나 이름 또는 디렉터리에 대한 것들은 대소문자를 유지는 하지만 구분하지는 않는다 기억해 두시고요 파일이나 이름을 만들 때 만들 때 이 문자들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자들을 쓰게 되면 파일의 이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디렉터리의 이름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든 문자는 파일이나 디렉터리 이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문자들 물음표나 큰따옴표나 슬래시나 역슬래시 이런 등호 표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제외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와서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특징으로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글 윈도우즈 10의 부팅 과정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컴퓨터를 알려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윈도우가 또는 컴퓨터가 어떻게 부팅이 되는지 이 과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그래픽 카드가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원을 키면 화면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동작을 하게 되고 그 동작을 하게 되면 포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파워 온 셀프 테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는 말은 파워 온 전원을 켜면 셀프 스스로 테스트한다는 얘기에요 뭐를? 메모리와 하드 같은 것들을 그럼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메모리를 먼저 테스트합니다 키보드도 테스트하고요 하드디스크도 테스트하고요 메인보드에 기타 연결된 장치들이 이렇게 테스트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 메모리나 이 부분들은 사실은 대기업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로고로 가려져 있어요 로고로 가려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뭘로 없애면 돼요? ESC를 누르면 컴퓨터가 화면이 나오자마자 ESC를 막 누르면 메모리 숫자가 막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메모리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키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부팅을 멈춰요 이것은 CMOS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BIOS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CMOS 셋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키보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하드스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부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? 포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온 셀프 테스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팅 과정을 지나면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이 부분을 전부 다 확인해 봐서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하드디스크의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즉 하드디스크 안에 부팅 영역이 있는지 부팅할 조건들이 있는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아 부팅할 조건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부팅에 대한 정보인 바로 뭐냐면 부트.mgr 이라고 하는 exe 파일을 부트 정보를 읽어드려요 그래서 부트 정보를 읽어드린 다음에 윈도우 로드 파일인 winload.exe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파일을 실행해서 바로 윈도우즈를 불러올 준비를 하는 거죠 윈도우즈의 핵심인 ntos커널을 불러드리게 되죠 ntos커널과 할.dll을 실행을 해서 바로 그 다음에는 윈도우 세션매니저라고 하는 세션매니저.exe 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파일이 실행하게 되면 이제 윈도우즈의 시작 프로그램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wininitial.exe 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와서 거기서 로컬 보안을 관리하는 lsas.exe와 서비스를 윈도우즈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불러와서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그온의 화면 표시를 하겠죠 로그온 화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디 계정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계정의 이름에다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러면 바탕화면을 표시하는 익스플로러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익스플로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는 다른 겁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인터넷을 띄우기 위한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실제적으로 윈도우가 익스플로러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윈도우 10의 부팅 과정은 윈도우를 전체로 이해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잘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다른 시험 기관에서 다른 시험 문제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꼭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컴퓨터를 이해하는데 윈도우즈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글 윈도우즈 10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 한글 윈도우즈를 종료하려면 시작 단추를 눌러서 전원을 누르게 되면 절전이나 시스템 종료나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종료를 하거나 다시 시작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요 또는 바탕화면에서 RTF4를 누르면 이 단축기 아주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RTF4를 누르면 지금처럼 윈도우즈 대화 상자가 나오겠죠 여기에 보면 이 다섯 가지 종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시스템 종료나 로그아웃이나 시스템 다시 시작은 보면 열려있는 앱을 모두 닫고 모든 앱을 종료하고 열려있는 앱을 모두 닫고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종료한다는 얘기에요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사용자 전환은 앱을 닫지 않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종료 방법 중에서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는 1번, 2번, 3번, 4번 나왔을 때 뭡니까 바로 사용자 전환이 되겠죠 이해 되셨나요 왜 사용자 전환은 앱을 닫지 않고 라는 거죠 앱을 닫지 않고 사용자를 전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특징이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스템을 종료하고 로그아웃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에요 다만 이 사용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앱을 닫지 않고 사용자를 전환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전은 현재 사용자가 세션을 메모리에 저장을 해두기 때문에 저전력 상태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탁 누르면 다시 얘가 원래 있던 상태로 나오는 거죠 PC가 켜져 있지만 저전환 상태이기 때문에 앱은 열려져 있으므로 PC의 절전 모드를 해제하면 즉시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금방 제가 얘기한 얘기죠 자 얘도 중요한 것은 앱은 열려 있으므로 앱이 그러니까 닫지 않는 거죠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사용자 전환이랑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잠금은 잠시 자료를 비울 때 컴퓨터가 잠기는 거죠 화면 보호 기능으로 인해서 잠기는 건데 이것은 시작에서 사용자 계정 이름에서 잠금을 설정하면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한글 윈도우즈의 특징과